매일 20분 영어 동화. 아이들에겐 EBS 처먹달이 있습니다. 형씨, 오늘은 이해할게요. 왜냐면은 이게 왠지 불면증에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단어들이 어려운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잠 못 자서 예민한 사람한테 영어까지 하라고 하시면 이거 안 되는 거지. 잠 못 자서 예민할수록 이렇게 영어를 배우면 피곤에 지쳐서 또 잠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대화 듣고 저희 다시 돌아올게요. 전체대화 주세요. 네, 자 우리 대화들을 쫙 보도록 할게요. A, B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아무래도 몸에 증상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요. 진짜 너무 유용해서 제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유용한 표현들을 뭉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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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놨는데 오늘은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뭉쳐서 배워보고 확실하게 느낌이 오지 않더라도 다음에 또 이거 하나씩 뽑아서 새로운 문장들을 만드는 또 그런 걸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한 번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집중해서 갈게요. 요즘에 잠이 들 수가 없어. 잠들지를 못해. 요즘에 잠들지를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좋아요. 거기까지 좋아요. 요즘에. 오, 오케이, 오케이. 단서 많이 찾아냈어, 그럼. 요즘에 못해. 잠들지를. 슬립. 슬립. 근데 여기 슬립 비슷한 거 또 있다. 여기 또 있다. 왠지 이게 잠일 것 같아, 왠지. 왠지. 그러면 뭐지? 들지? 응. 자, 혜영 씨. 이거는 의역이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 저는 아까부터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어요? 네, 도와주셔야 돼요. 잠드는 거는요, 잠에 빠지는 거예요. 잠에 이렇게 빠져요. 쇽 슬립? 어? 뭐라고요? 잠에 쇽 빠졌어. 아, 설마. 나 지금 영어 쇽으로 들었어요. 말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넘어지는 거. fell down? or something like that? yes, yes. just fell down or sleep? try, give it a try. 아하. 오케이. 자, 단서가 되는 단어가 여기 나왔는데요. fell은 과거잖아요. 현지 형이 뭐예요? fall. 그렇죠. 그리고 down은 없애버릴게요, 그냥. 예스. F-A-L-L, fall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I can't fall asleep. fall asleep. 자, 우리 fall 자체는 빠지거나,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fall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발음할 때 입술이 붙어서 펄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fall. 한 번 더. fall. fall. 이형씨의 윗입술은요. 네. 이형씨의 윗입술은요, F를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어, 진짜. fall. there you go. fall. 그게 이제 빠지다, 떨어지다 이런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fall 가지고 우리 분석을 해서 과거형과 피피형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거형은 이미 이형씨가 한 번 썼죠, 그렇죠? fall. fell. fell. beautiful. all right. fall, fell, fallen. 기본적인 동사예요. 꼭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우리가 분석을 한 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fall 뒤에 있는 단어 뭐가 있죠, 이형씨? fall 뒤에? asleep. asleep. 우리가 원래 sleep이라고 하는 건 동사로 뭐예요, sleep? 잠자다. 잠자다, 그렇죠. 그런데 a가 붙게 되면요, asleep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 잠이 든 이런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asleep. 선생님, 어 띠고 sleep 하면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이거는 그냥 새로운 단어라고 생각해서 잠이 든, 예를 들어서 형용사로 she's asleep, my baby's asleep, 이런 식으로 해서 형용사를 쓰는데 오늘은 사실 이 단어 두 개를 따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덩어리 단어로 취급할 겁니다. which is, 잠들다. 잠이 드는 상태로 이렇게 fall, 빠져든다. 빠져드는 거. fall asleep. 이거는 그냥 자다라는 느낌보다는 fall asleep, 잠들다라는 말툴은 우리는 한국어에서도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fall asleep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거에서 시제를 바꾸려면 fell asleep, fallen asleep 여기서 여기다가 다 주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했던 걸로다가. 자, fall asleep이 잠들다 일단 알아냈어요. 자, 그거를 치워놓고 앞에 can't가 뭐예요, 혜영씨? can't. can't.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렇죠? can't를 쓰게 되면 뒤에 동사 원형이 바로 와서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답니다. 여기서 뭐 할 수 없다 그랬죠? I can't what? fall asleep. 그렇죠, 이제 한 동사니까, 그렇죠? 나는 잠들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면증이 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I can't fall asleep. 자, 그러면 우리가 동사만 바꿔서 한번 can't랑 묶어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집중하는 게 뭐예요, 집중? focus, right? 나는 집중할 수가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I can't focus. 그렇죠, I can't focus. 집중이 안 돼, right? How about this? 우리는 올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올 수 없다. We can't come. Come, 그 세미나로, 그 세미나에 그러면? We can't come to the seminar. 세미나로, there you go. 그런 식으로 can't가 묶게 되면 그게 focus든 come이든 간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All right? So, 한번 해볼게요. I can't focus. I can't focus. We can't come to the seminar. We can't come to the seminar. There you go. 자, 이렇게 can't도 잡아봤고요. 그럼 우리 막 지금 나는 할 수 없다, fall asleep, 잠들 수가 없다까지 처리가 됐어요, 지금.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바로 these days라고 하는 것은 형 씨 아는 단어 같던데? 요즘에. 그렇습니다. These days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에라는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죠. 데이가 날이니까, 이렇게 이 데이들, 내 주위에 있는 데이들. 그래서 요즘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먼 것이 아니라 이것들. 그렇죠? All right.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can't fall asleep these days. I can't fall asleep these days. These days. There you go. 오늘은 fall asleep만 알아줘도 굉장한 파이팅입니다. 자, 그러면서 추가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그게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 나는 생각하는데. 생각해. 그게. 그것은 왜냐면. 오, 뭐 때문이다. 으이. 어. 스트레스, 으이. 왜냐면 무슨 말입니까? 어쨌든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요. That's right. 스트레스. 어허.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예. 스트레스. 스펠링 끝?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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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실이 같고 해요. 그냥 물어볼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하나면은 이 정도로 잠 못 잘 리가 없지. 스트레스. 오, 마이긴네스. 스트레스. It's my fault. You know what? 스트레스가 정답이에요. 그냥 스트레스? 그냥 스트레스. 왜냐면 스트레스. 나 어저께 세 개 스트레스 받았어. 이러지 않으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는 원, 투, 트리. 카운터블. 한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자,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그쵸? 자, 다음 볼게요. 그 앞에 있는 거. 비커즈가 때문에라는 건 알았는데 희영씨가 이제 중간에 또 오브가 나오니까 무엇의 이거를 또 따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되지 않았겠죠. 그쵸? 그 얘기는 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비커즈 오브는 뭐뭐 때문에. 비커즈도 뭐뭐 때문이고 비커즈 오브도 뭐뭐 때문인데 중요한 차이는요. 비커즈 뒤에는 문장이 오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Because I love you. 그렇죠. That's right. Because I love you. 이런 문장이 오지만 비커즈 오브 뒤에는 뭐가 와요, 지금? 명사가 오네요. 명사.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명사가 뭐였죠, 위에? 비커즈 오브 스트레스. 스트레스. 그쵸? 그래서 단순하게 명사를 넣어서 스트레스 때문이다. 그것은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It's because 뭐 이러면서 그건 너 때문이야. 이러면 어떡하죠? It's because of you. 그쵸? It's because of you. 그건 너 때문이야. 이건 어떡할까요? 그녀는 울고 있는데 너 때문에 울고 있어. 자, 단어 볼게요. 그녀는 울고 있다. 진행형으로. She's crying. She's crying. 너 때문에. Because of you. Ah, very nice. She's crying. Because of you. 둘 다 우리가 뒤에 보니까 you, you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가 들어가 있죠. 그쵸? 꼭 you가 아니어도 her, him 이런 명사가 오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읽어 볼게요. It's because of you. It's because of you. She's crying because of you. She's crying because of you. 그렇죠. 그리고 제가 뭐 하나만 소개를 더 해드릴게요. Thanks to 라고 혹시 들어 오셨어요? Thanks to you. Thanks to you. 이건 어떤 느낌일까요? It's because of you. 그럼 그건 너 때문이야. 근데 it's thanks to you. 이러면? 고마워. 고마워. 너 덕분이야. 아, 그쵸? 우리가 덕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감사함이 녹아있죠? 그러니까 너 때문이긴 너 때문인데 너 덕분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조금 더 좋게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갑자기 뭐 내가 뭐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늘었어. 근데 It's because of you. 라고 해도 말은 되지만 여전히 it's thanks to you. 너 덕분이다. 이렇게 하면 고마움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게요. I think it's because of stress. I think it's because of stress. 이것은 스트레스이다. 라기보다는 또 I think 넣었으니까 인거 같다. 그렇게 생각한다. 요런 말투까지 추가를 해줬고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 나오는 거죠. 낮 동안에 낮잠을 자지 마. 저희 신랑이 저한테 이런 조언을 해줄 적이 있어요. 근데 낮에 낮잠 자면 정말 사실 안 좋은 것 같겠네요. 너무 이제 좀 불면증 비슷하게 올 때는 낮에 피곤하더라도 조금만 더 견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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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디다가 좀 이른 저녁 잠을 청하면 좀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낮잠에 잠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성량 뭐 이거 해도 진짜 안 되죠. 이거 안 돼. 안 돼. 네, 맞아. 낮 동안에 잠을 자지 마. 말이 쉽죠. 그렇죠. Don't 나도 알 것 같아. 왠지 이게 잠을 취하다 이런 뜻일 것 같아요. 나이스 All right. Don't take a jam During the day 뭐뭐 하는 동안에 낮 동안에 잠을 자지 마. 잠깐만, 그 전에 During이라는 거가 뭐뭐 동안에라는 것만 지금 희영씨가 알아도 어느 정도 매끄럽게 해결이 됐네요. 그 얘기는 정말 어휘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겠죠. Very nice. Okay. So, 잠이라는 걸 뭘로 하면 좋을까요? 낮잠은 또 특별한데 또? 네. 들어봤을 수 있어요. Day of What? Sleep a day of sleep There is a separate word for that. 아예 따로 정해져 있는데 제가 들어봤을까요? 안 들어봤을 것 같아요. 소리 드릴까요? 소리 드릴까요? NAP NAP 적어보겠습니다. 못 들어봤어요. NAP 거기까지 볼래요? NAP 여러분들 보러 가겠습니다. Don't take a nap During the day에는 정답 정답 바로 왜 아래를 쳐다보셨어요? 너무 맛깔나게 주무셔서 이거 진짜 꿀이죠. 꿀 진짜 한 30분 그러니까요. 아무튼 NAP라고 하는 게 낮잠인데 아예 새로운 단어가 되겠죠. NAP이라는 단어 그리고요 Don't take a nap 지금 여기서 바람 살살 솔솔 여기 솔나무 향기가 들어오는데 솔나무 향기 끝에 파전 냄새가 잠깐만 그러면 잘 수 있어요? 바로 깨는 거 아니야? 일어나서 먹어야죠. 아 먹어야지. 아 좋아보니까 산림욕 산림욕 하면서 낮잠 자는 거 take a nap 진짜 좋겠다. take a nap 하는 거 정말 좋겠네요. sounds good, right? so 낮잠이라는 명사고요. 거기서 우리가 끝내면 사실 단어만 알면 명사만 알면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take까지 동사를 따와서 하나의 동사처럼 마치 take a nap 이렇게 하게 되면 낮잠을 자다 라는 아예 덩어리 표현 동사처럼 취급하시면 됩니다. take a nap 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형씨 take의 과거가 뭐예요? take a nap took, right? 그러면 낮잠을 잤다 그러면 take a nap이 아니라 I took a nap 그렇죠. I took a nap 이렇게도 바꿀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덩어리 표현을 알게 된다면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낮잠 되자 일단은 don't take a nap 낮잠 자지 마 그런데 during the day가 나왔어요. during이 아까 뭐라고요? 뭐뭐하는 동안에 그렇죠. 뭐뭐 동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uring the day the day day 자체가 일 이란 뜻도 되지만 낮이란 뜻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낮 동안에 그게 의역이 돼서 낮에 그래서 낮에 잠을 자지 마 이런 말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in the day는 안 돼요? 낮에 왠지 during the day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와중에 자지 말라는 느낌으로 during the day 한번 해볼게요. during the day during the day 그러면 여러분 밤에는 뭐라고 하죠? during the night during the night well you know there's a word for that 우리 하는 거 있었잖아요. 무슨 night? 밤에? night club?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뭐 in the afternoon 하다가 mid night 아니 아니야 시간 앞에 붙이는 거 after noon in the in 시간 앞에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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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ay at night 자 오늘 거 힘들었다. 그죠? 힘들었다. 지금 서로 한 20번을 주고받은 것 같은데요. 우리 가족오락관 갔으면 젖어. 벌써 폭탄 터졌다고요. 터졌어. 옛날 터졌어. 얼굴에 쫙 안 돼요. 자 우리가 during the day 그럼 낮 동안에 이렇게 하는데 밤에는 또 during the night 보다는 during the night 또 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at night 밤에 이렇게 한 시점을 포인트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at the day 는 또 안 된다는 거죠. at the day 는 안 되고요. during the day at night at night there you go. during the night 라고 하는 것도 may make sense. you know? 그래서 우리가 그거죠. don't라는 걸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 그러니까 don't take a nap 낮잠 자지 말라 언제? during the day right?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가볼게요. don't take a nap during the day don't take a nap during the day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친구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줘요. 뭐 하지 말라 그러냐면 너무 많은 커피도 마시지 말래요. 그렇죠. also don't 하지 말라 나왔다. 마시다 마시다 하지 마 많은 양의 커피를 마시다니까 이제 지금 중간에 껴있었던 건가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먹다라고 하는 거는 이시지만 마시는 건 드링크가 되겠죠. all right? so let's open it up. also don't drink too much coffee 마시지 마라고 했습니다. 마시다 드링크지만 드링크보단 발음 어떻게 할까요? 드링크 한 번 더 드링크 좋습니다. 지금 희영씨가 드링크가 발음이 좋았던 이유는 R 발음을 아주 신경 써서 했기 때문이에요. R 발음할 때 입 모양을 이렇게 모아줘야겠죠. 그래서 할 때 드링크 드링크 입 모양을 꼭 모아서 R 사운드 내주세요. 오케이 자 마시다 했고요. too much 라고 하는 게 일단 어떤 느낌이야? too much 너무 많아 많아 그쵸 very nice 우리가 too much를 명사 앞에 붙일 수 있거든요. too much 명사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명사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사실 too many 도 들어봤죠. 희영씨 too many too many too many도 그렇고 too much도 그렇고 명사 앞에서 너무 많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too much 같은 경우에는 셀 수 없는 명사에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피는 세지 않게 그쵸? 그래서 커피는 셀 수 없으니까 앞에 too much를 썼고요. 예를 들어 공기도 셀 수 없잖아요. 이 공주 air 그러니까 too many가 아니라 too much too much air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셀 수 없는 명사 앞에서 예를 들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소금이 뭐죠? 소금 salt 그러면 너무 많은 소금 이렇게 하면 too much salt too much salt salt는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자 1도 셀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많은 일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too much work too much work 저는 이 일이 숫자 1인 줄 알고 too much 1 too much 1 희경 has too much work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how about this 설탕도 셀 수 없어요. 그러면 너무 많은 설탕 이렇게 하면 too much sugar this coffee this coffee has too much sugar in it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salt든 work든 you know sugar 셀 수 없는 명사 앞에서 너무 많다라고 할 때 too many가 아니라 too much too many는 다음 다행 때 한번 시간 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also don't drink too much coffee also don't drink too much coffee by the way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also의 뜻 하나만 주세요. 뭐죠? also 희경 씨? 또한 그렇습니다. 또한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알아두면 좋겠죠? 여러분 오늘 진짜 핵심이 뭐였냐면 단어 많이 알아야 돼요. 정말로 희경 씨가 하는 거 보고도 느꼈지만 여러분들 단어 하면 또 잊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다음번에 반복하고 반복하고 문장으로 만들고 아시죠? 자 복습 한번 해볼게요. 같이 나는 요즘에 잠에 들지를 못해. 잠에 들 수가 없어. I can't fall asleep 요즘에 these days. 좋아요. one more 내 생각에는 그게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 I think it's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스트레스도 아니라 because of you예요? because of stress 지금 생각난 사람이 있고 나구나 저요? 때문에 하하하하 신랑님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날라온 것 같아요. 제 노래가 자꾸 맴돌아서 because of you 이게 너무 맴돌아가지고 습관적으로 나와버렸네요. 오케이. 오늘도 칼을 만나보겠습니다. 칼! 칼! 칼 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칼이 불면증인 것 같은데 왜요? 머리가 이렇게 왜 자다가 눈인 것 같기도 하고 아 머리가 요즘 좀 그래요. 아 헐 응. 아 서러워. there are many many 큰 일들 너무 많아. 눈 주위에 완전 다크한데 I can't 아 그건 원래 아 원래 그렇구나. 화장품은 아 원래 그렇구나. Hey don't take a nap during the day. 낮잠을 자지마. 나 지금 낮잠 비롯해서 3일 동안 못 잤는데 어 그래? 어 그러면 아 also don't drink too much coffee. 나 원래 커피 못 마시는데 그래? 나 카페인 알러지 있잖아. 그러면 빨리 얘기해줘.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먹어야 돼. 응. 너 요즘에 식성이 좀 줄었어. 나 요즘 다이어트 하는 부분부터 잠이 잘 안 오더라고. 먹으면 바로 잔다. 오케이. 오케이 you wanna try that? 오늘 바로 한번 지금 가볼까? 나도 같이 하자. 일단 전체 대화부터 듣고 전체 대화 주세요.